가운데를 기준으로 균형을 맞춰서 서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정면 보시겠습니다 여자친구 해금 표정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왼쪽 보시면서 또 이번 앨범 타이틀곡답게 시크한 표정 갈게요 시크하게 뮤직비디오에서도 아주 무표정으로 일관한다고 들었는데 시크하게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오른쪽 보시면서요 약간 사랑스러운 표정도 한 번 가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표정 나 사랑스럽다 자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서 먼저 손가락 하트부터 가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내려주시고요 손가락 하트 그리고 좀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큰 하트도 될까요? 큰 하트도 한 번 갈게요 네 그룹 어이익이 일조로 짝지어서 어 지금 한 분 잘못되셨는데 지금 팔이 안 맞습니다 한 분은 이쪽으로 선생님 오른쪽으로 한 번 해주시고 네 그 손으로 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큰 하트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이팅 갈게요 일곱 번째 미니앨범 여자친구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단체 선 촬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컷을 또 찍도록 할게요 우리 리더 소원 양만 남겨두고 잠시만 옆에서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원 양부터 가운데 서주시고요 정면 보시고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여보세요 자 사랑스러운 표정도 갈게요 네 네 자 이번엔 오른쪽 보시면서 애교 넘치는 애교 넘치는 네 손 벗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서 열대야를 표현할 수 있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열대야는 이거다 아 열대 좋습니다 그리고 화이팅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소원 화이팅 좋습니다 잠시만 또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먼저 가운데 보시면서 예능도 굉장히 잘하는 예림이야 숨도 한 번 흔들어 주실까요? 가운데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이어서 왼쪽 왼쪽 그리고 좀 귀여운 표정 왼쪽으로 한 번 가겠습니다 귀여운 표정 아 보이 자 오른쪽 보시면서 카리스마 카리스마 한 번 가겠습니다 좋아요 아 굉장히 또 귀여워 자 가운데 보시면서 역시나 열대야 하면 생각나는 포즈 갑니다 열대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예린 화이팅 갈게요 예린이야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포스트와 같은 옷차림으로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고 자 이어서 왼쪽 갑니다 왼쪽 예쁜 표정 갈게요 나 예쁘다 어우 나 얼짱이다 그래요 하나 둘 셋 이번엔 오른쪽 이번엔 행복한 표정 갈게요 나 일곱 번째 미니 헤보분에서 너무 행복해 난 행복한 사람이다 고맙습니다 그럼 좋아요 자 가운데 보시면서 역시나 열대야 정시에서 포즈 갈게요 열대야 네 귀엽게 열대야를 어우구 머리 위로도 토끼처럼 열대야 표현해 주셨구요 역시나 파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은하 파이팅 감사합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손인사로 시작을 하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자 왼쪽 저쪽 시크한 표정 내가 제일 시크하다 어우 좋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보시면서 환한 미소 부탁드려도 될까요? 환한 미소 환한 미소 환한 미소 좋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서 열대야 또 공식 포즈 갑니다 열대야 컴온 네 한 발을 들고 살짝 빼지면서 열대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또 파이팅 가겠습니다 뮤즈 파이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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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잠시 네 기다려 주시고 완벽하게 소화하셨어요 가운데 보시면서 네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손인사부터 갈게요 가운데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기사님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 빈내주셔서 여자친구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왼쪽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또 우리 기사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사랑스러운 표정 안녕하세요 자 손가락 딱부터 한번 날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큰아트 갈게요 오른쪽 큰아트 큰아트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버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보여주셨구요 자 가운데 보시면서 열대야 갑니다 열대야 컴온 끝으로 우리 신비도 파이팅 가겠습니다 신빌 파이팅 감사합니다 잠시 또 들어가주시고 자 우리 많은 이제는 성인이 되셨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서 손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보시면서 우리 막내답게 좀 귀여운 표정 가겠습니다 귀엽게 손가락 하트 얼굴 하트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서 열대야 컨셉에 맞게 이번에 시크하게 갈게요 도도하게 오올 좋습니다 도도하게 좋아요 마지막 가운데 보시면서 열대야 공주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귀여움과 실크함을 다 가지고 있는 엄지야 마지막 화이팅 가겠습니다 엄지 화이팅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여자친구 분들 모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크를 또 이어가야 되니까 토크 좀 먼 uphold ression 육지 너무 tabii 참 고맙다 네 ispers 태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